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감사가 넘치는 기쁨의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건 너무나 환영합니다. 오늘 집 앞을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입을 볼 수 없으니 도저히 표정은 보이지 않고 눈만 말똥말똥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라 기쁨으로 오셨는지 기대로 오셨는지 발걸음은 가볍게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말입니다. 집을 나오실 때 그날따라 기분이 너무 상쾌하다. 오늘은 왠지 이렇게 기분이 이유를 알 수 없게 발걸음이 가볍다. 라고 생각되시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나오신 거예요. 빨리 가서 집에 들어가서 마스크 가지고 오셔요. 이제 마스크 쓰지 않고는 집 밖에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상황을 지금 1년 가까이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참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한 땅 들어가서 첫 곡식 수확 얻어서 너무나 감격해서 그 곡식 가지고 마지막 창고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 일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 탄압, 박해, 피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죠. 그때 그 새로운 땅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에 그 낯선 땅에 가서 첫 곡식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감사의 예배가 지금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이 추수감사절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의 풍성함들을 주 앞에 마음껏 찬양하는 축제의 날이고 주님께 너무나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 감격적인 예배의 날입니다. 그런데 솔직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답답한 심경이 있습니다. 최근에 속장님들 밴드로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데요. 밴드로 이렇게 보시면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왜 온라인으로 하는데도 마스크를 쓰고 있을까? 이게 참 이해할 수 없고 얼굴이 너무 가깝게 비치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러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또 눈만 말똥말똥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눈들을 저는 여러분은 저만 보시지만 저는 몇백 개를 동시에 보지 않습니까? 보통 뭐 한 150명 언어 때는 그렇게 들어오시거든요. 그럼 300개의 눈만 보지 않습니까? 눈만 이렇게 쭉 넘겨서 보다 보면 눈들이 말입니다. 슬퍼요. 슬퍼.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요즘에 자꾸 밴드로 속장 모임하다가 그리고 연합속회로 우리 다익공동체 지체들 모임하다 보면 꼭 이렇게 울컥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슬픔이 그 마음이 느껴지고 전해지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온 세상이 다 슬픔으로 뒤덮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빨리 기쁨으로 다시 만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지속될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막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7절에 보면 가고자 에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 하시는지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전도하는 일이요? 목숨 걸고 전도하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길이 막힌 거예요.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게 막힌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환상 가운데서 너무 잘 아시죠? 마게도냐 사람을 봅니다. 그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사도 바울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신구나. 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반드시 감사의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막으시는 길이 있다면 반드시 여시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셔야 오늘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눈이 열려야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택하신 그 놀라운 일들 뜻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9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주님이 왜 우리 길을 막으실까 새 일을 행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너무 기대가 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으시면 사실 그 어느 추수감사절보다 정말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특별한 추수감사절이에요. 내 평생에 이런 추수감사절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열매들 그것 감사하기보다 우리를 정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된 추수감사절 그런 추수감사절 그런 특별한 계획이 있는 추수감사절 그 눈이, 그 믿음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인생에서 다 예상치 못한 광야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정말 숨이 턱턱 막히고요 생명은 전혀 살 수 없는 사막과 같은 그 문제를요 안 만나는 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가로막힌 것과 같은 완전히 담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 앞에 있을 때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계획이 있으시구나 주님이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고 싶은 주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의 백성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 부르고 광야를 통해서 훈련하셨습니다. 광야의 그 황량하고 척박한 땅 그 땅에 아무런 열매들이 넘을 수 있는 땅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자랑하고요 흠모하는 다윗, 모세 이 모든 사람도요 다 광야를 통해서 훈련되고 세워진 영웅들인 거예요. 광야는 주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곳이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들리지 않던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고 듣는 곳이 광야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다다랍니다. 수백만 명의 그 백성들을 이끌고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광야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다를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큰 물을 두려움으로 항상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어서요 그 홍해 바다 앞은, 그 해변은요 바캉스하고 즐기는 곳이 아닙니다. 그 신화 속에서, 그들의 생각 속에서, 경험 속에서는요 이야기들 속에서는 바다는 두려운 곳이고요 괴물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 혼돈 앞에, 그 두려움 앞에 그들이 선 거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와 병고와 마병이 쫓아오고 있어요. 그 앞은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고 앞뒤가 꽉 막힌 그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 한마디 하십니다. 모세한테 네 손에 있는 지팡이 들어라 그 지팡이로 들고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가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은요 길을 막으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의 길을 막고 넘어뜨리고 못 살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늘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죽음의 공포가 있더라도요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어도요 지팡이 하나로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근데 왜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부르실까?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사무엘이 이세의 집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 부으러 갔어요. 근데 그 시간에도요 그곳에 다윗은 없었어요. 다윗은 그 시간에 광야에서 양치고 있었단 말입니다. 광야 가운데서 양을 치던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 형들 도시락 배달하러 갔다가 골리앗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나서는 이 없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요 이 다윗은요 전혀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자기 손에 있던 물멧돌을 들고요 그 골리앗을 단분에 쓰러뜨립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온 것입니다.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지키던 양을 사자의 입속에서도 곰의 입속에서도 주님이 건지시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양을 지키는 것을 너무나 경험한 이 다윗은요 골리앗이 와도 전혀 문제없인 믿음으로 넘어뜨린 거예요. 누구나 인생에 홍해가 왔을 때 한 사람 예외 없이 골리앗을 만나게 됐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내 인생이 지팡이 같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팡이같이 볼품이 없어서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물멧돌밖에 없어서 내가 가진 것이 연약해서 돌멩이 같은 내 인생일지라도요 내가 가진 것 아무도 없을지라도요 하나님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를 쓰시겠다고 그분이 결정하시면 주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광야를 피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지 그 광야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더 좋은 무기를 달라고 지팡이 갖고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쓰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광야를 인생의 브레이크를 가질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앞에 우리 인생의 앞에 어떤 브레이크가 걸리는 일이 있다 그럼 그때 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길 원하시는구나 뭔가 멈추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매일 아침 마스크를 쓰고 길을 나선다는 건 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평소에 마스크 안 썼을 때는 숨을 내가 쉬고 있는지 없는지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지 않습니까? 근데 마스크 쓰니까 숨쉬기가 불편하니까 날숨, 들숨 모두 다 의식이 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을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숨을 느낄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그 숨을 느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길을 가다가 갑자기 운전하는데 차가 앞에서 갑자기 끼어든다. 그럼 욕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급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구나 그렇게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길게 길이 막힌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주님이 좀 오래도록 나와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 보다. 이렇게 믿게 되기를 바라요. 하루에도 여러 번 너무 기가 막히는 일 기가 막힌다 그러잖아요. 기가 막히는 일들이 있어서 말이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아 이제 오늘은 말 좀 그만하고 주님의 음성이 좀 기기울여라 하는 주님의 뜻으로 그렇게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으신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광야를 경험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돼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당황스럽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풍성한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예요. 너무나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셔서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누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은혜들을 다 뺏어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교회를 다시 광야로 만들고 계세요.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는 이 일로 인하여서 진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교회를 광야로 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마음이 그 믿음이 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시길 원하실까? 참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속해가 못 모이니까 온라인으로 모임을 해요. 어느 순간 저도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유튜버가 됐어요. 말씀이 다 끝나면 여러분 좋아요, 구독 이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해요. 첨우나 당황스럽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말입니다. 한두 달이 계속 지속되면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이게 힘이 없어요.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그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속해 모임을 잘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정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속해 모임 많이 못하는 사람들이 참 힘들겠다. 그런 마음이 푸른 듯 들어요, 제가. 그래서 오래도록 속해 모임을 못하셨던 한 속장님이 떠올랐어요. 지금은 속장 성기지 못하지만 아주 장기 출장을 제주도로 가신 속장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속장님 잘 계신가? 제가 카톡으로 안부를 물었어요. 제주도 괜찮아요? 어때요? 잘 지내요? 거기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었어요. 또 속장님이 반갑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계약 기간이 내년 3월이라 전 끝나면 바로 올라가고 싶은데 목사님 기도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연락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매주 줌으로 목사님을 뵙고 있어서 오랜만이 아니긴 해요. 히읗히읗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대면이 되니까 멀리 있는 저는 오히려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덕분에 속해도 열심히 하게 됐어요. 목사님 비대면이란 목양이 오히려 좀 힘드시죠? 저를 오히려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와 그렇구나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내고 계시다는 느낌이 너무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세상 가운데 있는 모임과 그리고 교회의 모임들 교회의 부응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있었던 시기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온라인이라는 세상을 어느 부분은 좀 무관심하게 두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번 기도할 때 온라인의 악한 영향력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 음란한 영향력이 가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아이들을 항상 교육할 때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미디어 금식해라. 미디어 금식해라. 보지 말아라. 접근하지 말아라. 막는 일에 관심이 있었지 그 온라인 세상 가운데 들어갈 생각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온라인 세상에 들어가서 경험을 해보니까 여기야말로 정말 어마어마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10대들 중에서 이 유튜브라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할 율이 얼마 정도냐면 99%입니다. 10대, 20대들이 99%가 이용합니다. 40대, 50대, 60대, 70대도요 50%가 넘도록 유튜브를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루에 들어오는 수가요 전 세계에서 20억 명이 20억 명이 하루에 온라인 세상으로 들어옵니다. 대부분 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보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 다 거기 모여있습니다. 하루 종일 뉴스도 영화도 취미생활도 게임도 모임도 다 온라인에서 합니다. 저희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초딩들은요 또 틱톡이라는 걸 합니다. 틱톡을 아십니까 여러분? 유튜브는 길게 영상을 보는데 이 틱톡은요 15초씩만 봅니다. 하루 종일 엄지손가락을 가지고요 영상 보고 영상 보고 엄지손가락 쥐가 날 때까지 올리고 있어도요 전혀 지루함 없이 틱톡을 보는 거예요. 틱톡을 하루는 딸이 기쁜 얼굴로 저에게 띄어오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나 떡상했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상이 뭔지 아십니까? 광야 성막 지성소에 있는 그 성소에 있었던 떡상 그 진설병 떡상이 아니에요. 이 떡상이 뭐냐면 조회수가 갑자기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영상을 찍어서 만들어가지고 틱톡에다 올렸는데 조회수가 15,000회가 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 설교수보다 더 높네요? 근데 제가 딸에게 너 참 부럽다 정말 부럽다 이렇게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온라인 세상 가운데 좋은 컨텐츠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청소년들이요 가장 많이 유튜브에 검색하는 검색어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포탈 사이트에서 검색 안 합니다. 유튜버에서 마이크에 대고 검색합니다. 마이크래프트 컴멘트 치름밥 알려줘 이러면요 딱 선생님이 나와서 달간말이 하는 법 알려줘 다 알려줍니다. 그들의 선생이 유튜브예요.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검색어가 뭔지 아십니까? 10대 청소년들 키스를 잘하는 법이랍니다. 저희 아들이 2학년인데 친구랑 게임을 하는데요 친구가 저희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시원아 우리 마지막에 지옥에서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방에 앉아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서 야 지옥에서 만나자니 무슨 소리 했더니 아유 아빠 뭐라고 가만히 있어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의 마지막 깨야하는 스테이지 스테이지가 있나봐요. 게임을 하는 공간이 있는데 마지막 스테이지가 지옥이래요.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가면 안되잖아. 우리 마지막은 다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요. 설교는 어떤가요? 설교는. 막 무분변하게 설교를 듣습니다. 조회수가 높은 것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자극적인 말씀들이 많아요. 종말론도 왜곡되어 있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음모론 그리고 지식인들, 농객들이 좌파우파 나눠가지고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음란한 영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 온갖 지혜와 세상 온갖 지식이 그곳에 다 있지만요. 영적으로 보면은 이런 광야가 없습니다. 그 전까지 교회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지켜달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지만 실제로 적극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그곳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이 보내시는 땅끝이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온라인 땅 그 광야에서 그 마게도니아에서 봤던 그 환상 가운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드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곳에 다 있어요. 자, 한겨울에도요. 우리가 전도지 들고 전철 앞에서도요. 매일같이 전도했던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랬습니다. 근데 왜 온라인 땅으로는 못 가겠습니까? 황금어장도 그런 황금어장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과 정신은 바뀌면 안 되지만 여러분 새로운 전략도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이 교회 안에 온라인에 새롭게 길을 내는데 동참하실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고 온라인 성교를 하고 그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그런 마음 있는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님이 선한목자 교회에게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새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부터 시키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새 일은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던 일들, 내 계획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기도부터 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셔도 돼요. 선한목자 교회에서 제가 인턴 사역 3년째 아프리카 성교 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단기 성교를 아프리카로 갔는데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4명 중에 1명이 에이지에 걸린 아이들이라는데 태어날 때 자기가 에이지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태어난다고 그래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그곳에 가서 아이들 돕겠다는. 그 이후로 와서 단임 목사님께 편지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담당 목사님께 저 성교 가겠다고 그리고서 그때부터 엄청 노력했습니다. 갔다 오신 분도 만나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아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아내랑 같이 성교 훈련 받겠다고 인천에 가서 센터에 가서 성교 훈련을 받는데 아내랑 반드시 같이 받아야 되는데 애가 둘을 데리고 애기들 둘을 데리고 성교 훈련을 받는데 애만 보다가 오는 겁니다. 전혀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쯤 여름이 됐을 때에 하나님이 제가 젊은이 교회에서 섬기고 있을 때인데 새벽 예배 부흥을 위해서 한참 회의할 때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야, 네가 좀 기도해라는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먼저 자리를 옮겼어요. 맨 뒤에서 항상 기도하다가 맨 앞자리로 옮기니까 하나님이 좀 이렇게 소리 좀 내서 기도하라 그래서 주여, 주여 야, 앞에 자리 피었다 강대상으로 올라와라 그런 마음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강하게 부담을 주님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닌데요? 이러다가도 주님이 강하게 마음 주시니까 강대상으로 올라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전까지 내 힘과 노력으로 하던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성령 안에서 주님의 애통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기도 제목이 달리 보여요. 그리고 이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서 제가 느낀 너무나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내 마음 가운데 정리가 되는 게 뭐가 정리가 되냐면 주님 이때에 보내주셔야 합니다라는 때가 없어져요. 사라져요. 내 마음이. 이때에는 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곳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곳으로 저 보내주셔야 돼요. 장소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사라져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느 곳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때에 제가 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저로부터 받아내시더라고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 통해서. 계획하는 자리 아닙니다. 사람이 도움받을 수 있는 자리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아내셨어요. 예르미야서 5장 24절에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와를 경의하자 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 하나뿐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계획과 내가 정한 때에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늦은비, 이른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맺을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 교회가 광야가 됐습니까? 너무 분명하죠. 내 때와 내가 택한 그 뜻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지금 주님이 막으시는 일이 있다면 동일하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 이 환경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사막같이 갈라져 있는 생명이 없는 내 마음, 내 믿음이 문제인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성공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애써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어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왜 내 인생은 이럴까? 다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 언제는 우리가 됐나요? 언제는 우리가 구원 받을 자격이 있었나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면 성공을 위해서 노력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쓰시겠다고 작정하시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떨어져 있는 그 관을 연결하면 생명샘이 나에게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의 샘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 있는 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기도가 회복된다. 내가 지금 목사님이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완전히 막혔어요. 재정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막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밖에 못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된 것이죠. 다 된 것입니다. 아주 잘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는 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광야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절 특별한 감사의 증인들을 세우는데요. 오늘 너무 특별한 증인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이강민 어린이 나와서 감사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놀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의 소중함을 잘 몰랐는데 10월이 되어서야 학교 친구들을 그나마 몇 번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교회에는 여전히 가지 못하면서 이제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 더욱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지 못한 것이 지금 되돌아보면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저에게 좋았던 점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학교에 가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하나님과의 대화도 많아지고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며 꾸준히 동일기를 쓰거나 잠원 필사라는 도전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경 필사는 처음으로 한 것인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원 한 장씩을 쓴 것은 제 노력만으로는 될 수 없었을 텐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힘을 주셔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 가장 기억나는 말씀은 잠원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주어진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좋았던 점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것입니다. 저희 아빠가 코로나 이전에는 바쁘셔서 우리 가족이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빠와 야구도 하고 가족끼리 보드게임도 하고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면서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을 각자 나누고 짧게 기도문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통해 매일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는 패밀리 위드 지저스를 통하여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이나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께 순종했던 일들을 더욱 깊이 나누고 다음 주에 나의 다짐을 생각하는 등 가족과 함께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불편한 것들이 많고 미디어의 유혹도 많지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 시간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많은 감사한 것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와도 불평보다는 감사를 더 많이 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순종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강민 어린이 너무 고맙습니다. 강민이도 틱톡 하나 모르겠네요. 저희 딸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너무 감사한 고백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으신 목적 그대로를 회복시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다시 감사의 찬양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우리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이때도 감사하지 못하면 이 광화 같은 현장들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다면 타조보다도 못한 거예요. 들짐승도 승량이도 타조도 하나님 광야에서는 존경하고 경애한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감사의 진짜 감사의 찬양을 이 시간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길을 만드시는 주 찬양합시다. 주여 김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여 기를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흔기를 만드시는 주 흔기적으로 해가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흔기를 만드시는 주 흔기를 만드시는 주 흔기적으로 해가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내 마음이 생명이 없는 사막과 같습니다 주님 내 마음과 한데 오소서 내가 길과 생명과 진리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강을 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강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고 잃었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이 교회가 온라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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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게 주여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게 나를 통하여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게 그들은 나의 하나님 그들은 바지 신원주 수정 기절을 해나시는 주 그들은 나의 하나님 양 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들은 나의 하나님 그들을 만드시는 주 그들을 만드시는 주 흥기 전을 해나시는 주 그들은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들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 큰 담을 만난 한국교회 가운데 진정한 예배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길을 내어주신 그 세상 가운데 그 온라인 세상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악한 영향력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시고 유일한 생명의 복음을 흘러보내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그 온라인 세상 가운데 함께 할 자들이 모이게 하시고 보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그 온라인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그 일에 선한목자 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갈라져 사막과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 그 우울함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정제감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이 시간 열어주셔서 열어주셔서 아버지 답답한 심경들 아버지 질병의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체정에 낙망들 낙심들 주님 다 떠나가게 하셔서 오직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을 내 마음에 열어주셔서 주님 막혀있는 남북한 사이에 복음 통일의 길을 열어주셔서 남북한을 자유롭게 여행하며 복음이 전해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김국기 목사 김정우 목사 최충기 성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살길이 완전히 막혀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주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장기하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에게 살길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용기를 잃은 자들 주 생명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의 기쁨을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만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위에와 이 교회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